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담배 제품들이 참 다양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특히 사용량이 늘어난 품목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우선 우리나라에서 담배 판매량을 관리하고 있는 제품은 권련형 전자담배, 권련담배 두 종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유사담배로 분류돼 있습니다. 권련담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래식 담배, 연초담배를 뜻합니다. 권련형 전자담배는 담배잎이 함유된 스틱을 가열해서 증기를 흡입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가열해서 증기를 흡입하는 전자담배입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담배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작년 권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5.4억 값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21.3% 증가했습니다. 반면 권련담배는 지난 3년간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전자담배의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자담배에 대한 차별적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지난해 12월 2009년 출생자부터는 성인이 되더라도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위해저감제품군으로 지정된 액상형, 권련형 전자담배는 판매 금지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인 흡연자들에게 금연이 어려울 경우 덜 해로운 대체제품으로의 전환을 권유하고 있으며, 권련담배와 전자담배의 차이점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다른 해외 국가들의 전자담배 정체가 어떤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필립모리스의 액상형, 권련형 전자담배 제품에 PMTA, MRTP인가를 발부했습니다. PMTA는 공중보건 보호에 적합, MRTP는 공중보건 증진에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공중보건 증진이란 권련담배 흡연자들의 전자담배 전환을 유도해 공중보건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영국의 공중보건국, PHE는 권련형 전자담배 대비 전자담배가 95% 덜 해롭다고 발표했으며, 2017년부터는 권련담배의 대체제로 전자담배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담배가 연초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우는 담배죠. 연초보다 덜 해로운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먼저 확실한 것은 전자담배 역시 유해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금연이 어려운 흡연자들의 한에서 대체제로의 전환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기조는 세상에 좋은 담배는 없다, 괜찮은 담배는 없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권련형 전자담배의 탈의 합류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기 때문에 덜 유해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당시 식약처의 발표 이후 식약처가 탈으로 총칭한 물질 속에는 인체에 무해한 습윤제, 글리세린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탈의 합류량은 권련 담배의 절반 수준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식약처는 따로 추가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보건복지부의 발표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사용 중단 권고가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이후 현재 미국 식약처는 입장을 선회한 상태입니다. 이에 금연하지 않는 혹은 금연할 수 없는 흡연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자신이 흡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선 해외에서 담배의 대체제로 권유하고 있는 머금는 담배, 스누스에 세금을 7배나 더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종전의 말씀에 주신 머금는 담배라는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네, 스누스는 니코틴이 포함된 담배 연기 없는 담배 제품으로 야구 선수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속칭 류현진 담배 또는 씹는 담배로도 불립니다. 티백같이 생긴 제품을 입에 머금으면서 사용하는데 간접 흡연을 유발하지 않고 시중 금염보조제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의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 FDA로부터 위험저감 담배 제품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 스누스의 권련 담배 대비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인구의 이동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스웨덴의 니코틴 소비량은 타 국가들과 유사하지만 담배 관련 질병 사망률은 유럽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누스가 유통되는 국가 중 권련 담배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두 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양한 담배 관련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 이호진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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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